한미은행이 지난 5월 출시한 카카오 프렌즈 대비카드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이용객들이 온라인 또는 체킹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카카오 프렌즈 대비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여는 경우에만 발급되던 것을 개인 체킹 계좌 개설까지 확대한 것으로 한미은행은 기존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이용객도 지점을 방문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카드를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를 오픈한 신규 이용객은 대비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올 연말까지 카드 구매액의 1%를 캐시백 형태로 매달 최대 5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